네, 게시판에 제가 보다가 지금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, 선배님들 네일작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 건데? 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라가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그 흐름을 따라가 보자라는 얘기도 함께 있어서 시작할 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될까?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자, 한번 그래도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일장에서 계속 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ADP, 민간고용이 좀 발표가 되는데요 고용지표요 네,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ADP, 민간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주, 금요일이죠?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 선임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번 달에 감소폭이 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좀 컨센서스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감소폭이 줄어든다? 네, 일단 전월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건 정도 줄어들었는데 2천만 건이죠 2천만 건일 것 같은데 네, 그렇죠 2천만 건 정도 좀 줄어들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번 달에는 한 900만 건 정도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좀 이렇게 고용지표가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고 있다 있는 점은 좀 사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표가 좀 변동성이 크고 이렇게 조금 컨센서스가 좀 높게 잡혀있다라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표를 좀 기대를 하회했을 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오늘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좀 전월보다는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반등은 했는데 50은 기준은 기준은 하회를 했고 딱 그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 발표가 되는데 세부 지표를 조금 ISM 제조업 지수 위주로 살펴보면 일단 고용지수가 반등은 했지만 조금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고요 신규 주문 지수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체감지표 반등 같은 경우는 체감지표는 사실상 4월에 경제를 닫았다가 5월에 경제를 재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했다 분위기가 좋아지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PMI들이 좀 경제 재개를 바탕으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ISM 비제조업 지수도 아마 비슷한 유형을 좀 양상을 좀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월 41.8로 발표가 됐는데 수폭 개선되면서 한 44 정도 좀 발표될 것으로 좀 컨센서스가 모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외로 좀 크게 급증을 했던 점을 좀 고려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종합적인 지수보다는 개별 지수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어떤 얘기들을 보면 어차피 지금 상황은 나쁠 거야 경제 지표 좋건 나쁘건 지금은 이제 뭐 개선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지표 자체는 2분기까지는 나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 그래도 제일 그래도 그래도 지표 중에서 경제 지표 중에서 좀 봐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경우는 나오나요? 그러니까 민간고용집 보고서 같은 경우는 꼭 봐야 되나요?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를 볼 수 있고 사실상 다음 주에 이제 또 FMC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조금 뭐 화요일 연준 의장이 고용시장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 지표들은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대선 위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고용이 이만큼 살렸다 내가 이렇게 경기를 살렸다라는 것들을 좀 어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이런 지표들이 조금 미국에 좀 이슈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좀 개선이 된다라면 소비나 이런 점들도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는 좀 낮아져 있고 아무래도 뭐 코로나 이슈 등으로 좀 2분기 지표는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체감 지표가 발표되고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실물 지표들이 좀 하나 둘씩 다음 주인가요? 다음 다음 주인가요? 네, 네, 네 실물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될 텐데 아마 체감 지표는 개선이 되고 실물 지표들은 좀 부진한 사이에서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좀 우려 등이 좀 그러니까 엇갈린 시그널들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, 네 마지막으로는 일단 오늘 또 원유 제거 발표가 있네요 아, 원유 제거요? 네 요즘에 원유 쪽은 이제 그냥 계속 또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또 그렇게 되면 더 관심이 없나요? 네, 네 일단은 뭐 최근 유가가 좀 많이 올랐고 예상보다 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WT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기적인 수요도 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수요 개선의 기대로 수요 개선의 기대가 좀 이어지는 가운데 또 OPEC 플러스가 예상외로 감사한 합의안을 연장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유가를 계속해서 좀 끌어올리고는 있는데 사실상 뭐 가솔린이라던가 싱가포르 항공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고 있어요 항공류는 오를 수가 없죠 그렇죠 쓸만한 데가 지금 다 멈춰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사실상 실질적인 수요 개선은 좀 더디고 이런 점들이 미리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재고가 좀 다시 좀 늘어나는 물론 오늘도 늘어날 걸로 컨셉서스는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보다 크게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가솔린 재고가 또 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라면 아무래도 좀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 등이 좀 약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좀 최근 상승을 조금 되돌릴 수는 있을 걸로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API에서 원유 재고를 좀 발표를 했고 시장에서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지만 예상외로 좀 감소를 하면서 시간을 또 강하게 효과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고려를 해보면 오늘 만약에 원유 재고가 조금 부진하게 발표가 될 경우에는 조금 상승을 좀 되돌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오펙 회담에서 조금 더 관련된 잡음이 나온다라면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어서 관심 있게 좀 이런 지표들이나 이슈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유가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관심이 예전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관심을 좀 덜하다 보니까 크루도 1, WTR은 어느새 37불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VN2는 40불이에요 네 여기서 뭐 한 30불 이상만 되더라도 시장에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변동성은 좀 많이 사라질 건가요?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은 그래도 안심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가 쪽은 일단은 뭐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면 변동성은 사실상 줄어들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다음 오펙 회담이 지금 뭐 이번 주에 열린다 다음 주에 열린다면서 좀 얘기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게 맞는데 이제 좀 일찍 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일찍 열기를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우디와 러시아의 좀 감사한 연장안에 대한 이견이 좀 합의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만약에 합의가 된다라면 사실상 4일에 열릴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좀 9일로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러한 기대들이 계속해서 좀 선반영되면서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뭐 아무래도 추가 상승은 뭐 이제 월초에 좀 빠르게 오르고 만약에 예상대로 그냥 오펙 회담이 좀 무난하게 지나간다라면 현 수준에서 좀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연구원님 알려주시겠죠 지금은 크게 좀 심리를 흔들릴만한 그런 이슈가 유가 쪽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